한국의 공군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화, 이은상, 늙고 묵은 등걸 거칠고 차가워도 속타는 붉은 듯이 터져나온 한두 송이 열사의 혼이라기에 옷깃 여미고 봅니다. 가곡을 사랑하는 몇 분들과 함께 우리 가곡 살리기 운동을 해보자 하고 시작한 지가 벌써 5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회를 마주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곡이 우리 국민 정서를 대표하는 그런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찬 바람을 이겨내고 피어오르는 매화처럼 우리 가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붉은 뜻을 터뜨려서 한두 송이의 매화가 피어나듯 우리가 모두 가곡을 살리는 열사가 되어서 열사의 혼처럼 복깃을 연고 가곡을 불러봅니다.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어요.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어요. 우리ieri附近 그대가 꽃이라면 힘들래 하얀 민들래 수많은 멸도리 떨어져 피어나는 민들래 지남의 오범에 강제 바꾸었던 소중한 그 원약 그 시절에 나 그래를 잊지 못하리 나 그래를 잊지 못하리 슬픈 마음 사무치 열리니 그래를 보도로 바라를 사랑으로 나 그래를 잊지 못하리 그리울 날 난리로 그리울 날 난리로 그리울 날 난리로 그리울 날 난리로 그리로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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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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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